지금 본인이 좀 선택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. 이니셜은요. 야 이거 어떡해요. 오빠요. 그만해요 형. 적당히 하는 말이야. 2주까지 할 거야. 아 적당히 해야지. 대박이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나훈아의 고의향력. 지켜줄 거야. 다른 지역 때 영탁 씨가 뿌리 많이 났어요 지금. 네 감사합니다. 네. 영탁 씨요. 아빠의 청춘 해주세요. 아빠의 청춘. 원더풀 원더풀. 제가 위로가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. 자 점수. 100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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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잘했어요. 야 이게 100점이 납니다. 주희야 잘 자고 영탁이 꿈꾸고. 저 영탁 씨 진짜 좋아해요. 냉장고보다 이거 더 좋아요? 네 훨씬 좋아요. 선생님. 피고 정동원. 어 정동원. 삼촌이 아닌 형이라고 부를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이를 수개월간 거절하였다 맞습니까? 아닙니다.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.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 저희에게 전화하셨는데요. 어머니 저 7명 중에. 축하드립니다. 명우야 만병통 취약이야. 올라갑니다 올라가. 진정하시고요. 할 수만 있으면 벌써 갔지. 이 부르는 망무석 음악. 잘 들으셨어요? 영탁 씨입니다. 영탁. 아이고 반갑습니다 영탁입니다. 그렇죠.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영광을 얻는 걸 보니까. 최고입니다. 그래요 그래요. 네 감사합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어디로 갈까. 어머니 목소리가 여자친구. 여기서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줬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부산. 아니 지금. 아니 지금. 아. 아. 자 아무튼 뭐. 하하하하하. 완전히 영광이죠. 좋은 기회입니다. 지금보다.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이게 임재범 선배님 노래죠.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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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나비 하지 않아 나는 나비. 세 번째 김호주. 아 정말. 아 그렇군요. 네. 네. 여덟. 하하하하하하.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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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. 예예. 예예예. 네 임영호. 아니 저거같이 있다. 하하하하하하. 아. 아 지금 저 저. 얘들아. 네. 네. 찐 찐 찐 찐 찐 찐 찐. 예예예. 아 대충 대충 예상해드릴 사람이 나옵니다. 예예. 꼬마 찜수를 이겼어. 아. 생수를 이겼어. 정말 정말 찐이에요? 좋아하기는 영탁을 좋아합니다 지금. 어 눈빛? 눈빛. 아 모든 준비가 끝났구나. 얘네 안녕. 승현이 안녕. 네. 이야. 요롯한 전까지. 아니 어떻게 매주 전에 매주 매주 전에. 어떻게 매주 전에. 저희가 사랑을 했다 송민호인 줄 알고 지금. 하하하하하하. 아니요 아니요. 예 아니요. 현진 씨 서현진. 뭐 의상 본인의 열정까지 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. 174까지 갔네요. 사랑해요. 아니구. 너무 귀엽다 16살. 자 그러면. 저희 여기 분위기도 완전히 여행 온 분위기였어요.